이런 사람들은 시간만 아까우니 만나지 마라.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할 사람. 만나봤자 인생만 낭비인 사람들. 서로를 잘 안다고 착각하는 상태에서 누군가 기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더 이상 대화가 불가능해지면서 상대에게 짜증이 치민다? 특히 자존감이 낮고 열등감이 심한 사람들은 자신이 남에게 폐를 끼치든 말든 안중에 없다. 제 마음속 상처를 달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생각할 겨를이 없기 때문이다. 또 남의 호의를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진심을 오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되도록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다. 가까워질수록 상처만 주는 지금이라도 거리를 두어야 하는 사람에 대해 알아보자. 첫 번째, 상대가 안중에 없는 사람. 자기 집착이나 자기 방어가 강한 사람. 유화적 소망이 충족되지 않은 사람. 애정결핍, 자기 비하, 열등감, 대인공포증이 심한 사람은 상대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저 자신을 칭찬하는 사람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쉽게 말해서 남을 판단하는 기준이 나를 칭찬해 주느냐 아니면 나를 비난하느냐밖에 없다. 이처럼 마음속에 갈등이 가득한 사람은 상대를 볼 마음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상대의 감정을 헤아릴 수도 없다. 오로지 사랑받고 싶다는 욕구로만 가득 찬 그는 자신은 상대의 마음은 안중에도 없이 오직 상대가 다가와 주기만을 기다린다. 두 번째, 관심받고 싶은 사람과 완벽주의자. 자신의 슬픔을 과장하는 사람은 상대를 보지 않는다. 오직 타인이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동정해 주기만을 원하는 그는 상대가 자신을 불쌍하게 여기는지에만 주의를 기울일 뿐이다. 애정결핍이 심한 사람이 대표적 예다. 또 한편으로는 가까운 사람에게조차 자신의 있는 모습을 감추고 완벽하고 이상적인 모습을 연출하려는 사람도 있다. 이런 사람은 늘 긴장을 풀 수가 없어 누구와 있든 쉽게 지치고 마음을 둘 곳이 없어 힘겹다. 자신이 완벽해야만 주위 사람이 자신을 받아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에겐 타인에 대한 믿음이 없다. 세 번째, 고맙다는 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 자신의 무의식 속에 미움이나 오만이 있는지 없는지는 간단한 인사표현만으로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타인에게 고맙다 미안하다는 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 미움과 오만이 깃들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고맙다는 말을 할 줄 몰라 대충 넘어가려는 사람은 타인과 원만한 소통을 하기가 어렵다. 소통을 잘하는 사람은 정도를 지키는 반면, 자기 집착이 강한 사람은 일이 잘 풀릴수록 정도를 잃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오만해진다. 마음 깊숙한 곳에 가라앉아 있어서 표현되지 않던 자기 중심성이 겉으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네 번째, 제멋대로라는 평가를 받는 사람. 타인이 보기에 제멋대로 마음 내키는 대로 사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는 사는 게 힘들다고 호소한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자기 중심성이 아주 강한 이런 사람은 남들 눈에는 쉽게 파악되는 자신의 유화성을 본인만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를테면 타인이 보기엔 뻔뻔한 사람인데, 본인 스스로는 순수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자신과 타인의 인식이 어긋나면 제대로 소통할 수가 없다. 다섯 번째, 잘 속아 넘어가는 사람. 남에게 잘 속는 사람, 이용만 당하는 사람, 손해만 보는 사람은 내 안에 존재하는 벌거벗은 임금님의 영역이 넓은 사람이다. 자신은 보지 못해도 다른 사람에게는 그 영역이 보이기 때문에 질 나쁜 사람에게 당하는 것이다. 그 사람의 열등감과 코독감, 허세가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질 나쁜 사람이 그것을 부추기고 이용하는 것이다. 이처럼 항상 당하고 잘 속는 사람은 자신을 되돌아보고, 스스로 반성하지 않는 한, 그저 열심히 노력하는 것만으로는 인생이 잘 풀리지 않는다. 또 상대의 진심을 보지 못하는 사람, 역시 남에게 쉽게 넘어간다. 대단한대라는 상대의 추임새에 금세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간파당하고 속아 넘어가는 것이다. 여섯 번째, 자기 집착이 강한 사람. 자신의 불행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성장기에 부모 자녀의 관계에 문제가 있었던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 때문에 어쩌다 만난 상대에게 진정한 부모의 모습을 기대하는 경우도 있다. 그들의 특징은 자신의 불행과 비참함을 최대한 강조한다는 것이다. 자기 집착에 빠지면 타인을 살피지 못한다. 미움으로 가득 찬 나르시스트인 그들에겐 타인의 현실 따위는 안중에 없으며, 자기 고민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남의 사정을 배려할 줄도 모른다. 상대가 병에 걸렸어도 상관없고, 바쁜 일이 있다고 해도 개의치 않는다. 반면에 나 감기 걸렸어 올물지도 몰라라는 말을 들으면 잽싸게 자리를 피한다. 일곱 번째, 언제나 짐만 떠안는 사람. 착한 사람은 주위의 얌체 같은 사람들 때문에 늘 짐을 떠안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노인부양, 아버지의 도박빚, 어머니의 알콜이 존증, 형제의 사업 실패 등 가족 내에서도 온갖 다양한 문제들이 일어난다. 집 안에 이런 불상사가 생기면 가족 가운데 가장 마음이 약한 사람이 부담을 떠안게 된다. 즉, 주위 사람들은 거절할 줄 모르고, 마음 약하고 부추기기 쉬운 사람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문제를 떠넘기고 도망간다. 그런데도 정작 부담을 떠안은 사람은 그런 주변 사람들의 치사함, 냉정함을 보지 못할 뿐, 듣기 좋으라고 한 말을 고지곳대로 칭찬으로 받아들여 결국 짐을 떠안고 만다. 여덟 번째, 관계의 거리감을 모르는 사람. 어릴 때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안 좋은 기억이 많았던 사람은 어른이 되고 나서도 타인과 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심리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상황과 상대에 걸맞는 감정을 느끼지만 소통할 줄 모르는 사람은 불쾌감을 느낀다. 이런 사람은 심리적 거리가 3미터인 사람과 3센치인 사람이 하는 말에 차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가까운 사람이 왜 그래하고 걱정과 배려의 마음을 담아 말해도 나를 염려해주고 있다고 느끼기보다는 뭔가 자신을 오해하고 의심한다고 여겨 불쾌하게 받아들인다. 세상은 다양한 사람들로 가득하다. 내 말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존중해주는 사람도 있고 남의 이야기에 쉽게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집스럽게 꿈쩍도 안 하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다 같은 상대로 보고 똑같은 방식으로 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소통의 첫걸음은 상대를 제대로 보는 것이다. 시청 감사합니다.